네 안녕하세요 반디심리연구소 형아쌤입니다 오늘도 월간 형아쌤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11월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요 대체 불가능한 인간 되기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체 불가능한 인간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내용을 준비했을까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는데요 창의력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또 한창의력 한다고 저 자신은 자부하고 있거든요 저는 머리 쓰는 것 그리고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만 재미있는 것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언제 이야기를 할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11월에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기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지금 들어보신 분들은 채팅으로 한번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쏘리 질러 강의할 때도 그렇잖아요 제가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 학생들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있으면은 솔직히 되게 부담스럽고 내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단 말이예요 박현님 어서오세요 너 현이 너 청주에서 만났던 그 친구니 어 그래 축구선수 되겠다는 계획하지 어 안녕 네 어서와 어 근데 초등학생이 듣기에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도 들을 거면 잘 들어봐 네 어서오세요 네 어쨌든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대체불가능한 인간되기 라는 주제입니다 네 김김진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죠 음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야 됩니다 어 당신은 대체불가능한 인간인가요 이거에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를 대체불가능한 인간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어 예 아니오로 쓰기보다 어 이런식으로 해보도록 하죠 내가 대체불가능한 인간인 것 같다 나는 어 그 어떤 사람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 같다 하면은 10점 어 아니야 어 대체 불가능해 나는 아 대체 가능해 라고 하면은 0점 그래서 0점부터 10점까지 중에 점수로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거를 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채팅창을 충분히 많이 활용을 해주셔야 어 여러분들과 저의 소통이 잘 되면서 재미있게 강의가 흘러가더라구요 8월 달부터 9월 10월이 재밌었잖아요 이제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 네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대체불가능 점수는 몇 점인가요 아 처마구님 음 1점 이라고 해주셨네요 아 성이름님 어서오세요 3점 이라고 해주셨네요 어 음 5점 어째 2점씩 올라가고 있네요 오 진짜 1 3 5 7점 저는 당당합니다 짱짱님은 10점이다 라고 해주셨네요 아 네 근데 어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 대체 불가능 하다 라는 개념 자체가 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 다른 거인 것 같아서 자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잡고 가도록 합시다 자 조작적 정의 라고 하는 어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단어가 어떤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정의 내리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대체 불가능한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지 네 제가 맨 처음에 창의력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어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바로 대체 불가능한 인간 이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는지를 같이 공유해 주시면은 앞으로 얘기하는데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면 너무 좋으니까요 저는 그 사이에 다른 분들의 또 점수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 문화정님 7점 이라고 해주셨구요 어 박현님 4점 김김진미님 3점 네 그리고 111현타님 5점 나로산다님 어서오세요 가족에서는 10점 그리고 일터에서는 7점인 것 같다 라고 해주셨네요 자 이서장님 어서오세요 네 멤버십 회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어 짠짱님 저는 ai 시대에 공존하는 인간으로 발전하고 싶어서 10점 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나 ai 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굉장히 반갑다 네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할 개념에서도 ai 이거 빼놓지 않고 나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체 불가능한 인간 어떤 인간인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다이님 제가 생각하는 대체 불가능한 인간은 자기만의 색깔이 뚜렷한 사람이다 약간은 괴짜 같지만 그래서 매력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인 것 같다 자 이은정님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란 필요한 사람이다 아 네 어떤 곳에서든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어 중요하죠 네네네 좋아요 네 다른 분들은 한 두 분 세 분 정도의 의견만 더 듣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죠 네네네 음 채팅이 멈췄네요 역시 객관식 보다는 주관식이 작성하기 쉽지 않다는 아 이사장님 소중한 사람을 말하는 것 같다 네 좋아요 자 조작전 정의부터 잡고 갑시다 음 고백하건데요 사실 제가 오늘 이 11월 월간 형아쌤으로 준비했던 대체 불가능한 인간 되기 라는 제목이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야 어그로가 좀 끌릴 것 같고 관심이 가서 어 이거 무슨 강인가 이러면서 볼 것 같아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요 저는 사실 어떤 인간이든 대체 불가능하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렇다고 믿으려고 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구요 사실 그 인간 중심 상담에서 나오듯 어떤 인간이든지 뭐 조건적으로 이 사람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뭐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수용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죠 상담사한테는 더더욱 필요하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도 당연히 필요하고 권장할 만한 그런 태도일 텐데 자 여기에서 제가 앞으로 이야기할 대체 불가능 이라는 단어는 요 그 사람의 존재가 바꿔도 된다 안 바꿔도 된다 이게 아니고 그냥 능력적인 차원이다 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뭐 좋을 것 같아요 능력적으로는 뭐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야 어 너 일 그따위로 할 거야 너 없어도 대신할 사람 많아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랑 야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네가 빠지면은 일이 안 돌아가 우리 너 너무 필요해 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야 자 이 두 가지는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김정숙님 어서오세요 10.25 라고 써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쵸 네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전자로 말했던 거랑 후자로 말했던 거 느낌이 사뭇 다르죠 네 후자는 연봉 올라가는 소리가 점점 들리지 않나요 이 사람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무조건 붙잡아 두려면 당연히 연봉을 높이 책정한다고 하더라도 오케이 대신 당신이 우리들에게 조금 더 큰 이득을 줄 수 있다라는 확신도 있을 테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대체 불가능이라는 게 사람 사람의 그 쓰임 그 사람의 존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능력적인 면에서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어보자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혹시라도 고쾌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한번 했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네 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제 월간형아쌤 스타일 어느 정도 아시겠죠 저는 어떤 이야기든지요 그 시대의 문화랑 어울려서 최고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더라도 남의 이야기면은 별로 끌리지가 않잖아요 근데 재미없는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나랑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면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좀 더 잘 듣게 되고 재미도 있고 이런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더 잘 듣고 동기 형성을 하려면은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루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살짝 있어가지고 최대한 좀 줄여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아시잖아요 좀만 참아주세요 제 이야기의 재미는 중반부와 후반부에 몰려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현대 사회에서의 대체 불가능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지금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사람은 뭘까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시간일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창의력이라는 거를 죽이는 마법의 단어들이 있다 이 언어들이 과연 무엇일까를 소개하고 죽인다고 한다면 아무리 죽이더라도 내가 살리는 방법 살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이미 죽었다고 한다면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도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상담하시는 분들은 상담 속에서 그리고 일상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창의력을 죽이는 6가지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어땠지 생각해보는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선사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챕터 1 대체 불가능한